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Deliverive Formula를 공부를 할텐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Deliverive of Trigonometric Functions에요. 자, Trigonometric Functions는 뭐가 있죠, 여러분? Deliverive of sinx가 있겠고, 얘는 cosx가 되고, 그 다음에 Deliverive of cosx가 있겠고, 얘는 negative sinx가 되고, 그 다음에 Deliverive of tangentx는, 얘는 secant square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Deliverive of cotx는, 얘는 negative cosecant square x가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Deliverive of cosx는, 얘는 secant square x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Deliverive of cosx는, 얘는 negative cosecant x, cotx, 이렇게 돼요.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왜 이런 공식들이 나오냐,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Definition of Deliverive 할 때, 이거 배웠죠, 그죠? Limit as h of plus zero, f, a plus h, minus f, a over h. 이거 배웠었죠, 그죠? 자, 이거를 통해서 다 증명이 돼요. 제가 다는 증명을 안 할 거고, 왜 증명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지만, 그거 자체, 증명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증명은 안 할 테고요. 일반적,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배우셔야 되고, 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sine x, 우리가 Deliverive의 미분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Limit as h of plus zero, f, a plus h, minus f, a over h였죠, 그죠? 이거 기억나죠? 자, 근데 이거 a plus h라는 것은, a라는 점에서의, 그죠? x가 a일 때, 그 function의 tangent line의 slope이고, 그 slope이 의미하는 게 Deliverive예요, 그죠? 미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function에 대해서 미분을 Deliverive를 구한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단 x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function이 만약에 sine x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limit as h of plus zero, 자, fx가 sine x다. 그러면 fx plus h는 sine x plus h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sine x plus h, 얘는 sine x plus h, minus sine x, over h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리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리죠? 자, limit as h of plus zero, 자, Denimator는 h이고, 얘는 어떻게 되죠? sum and difference formula에서 sine, sum이죠, 그죠? 그러면 sine x, cosine h, plus cosine x, sine h네요, 그죠? 그리고 minus sine x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제가 이쪽에, 자, limit as h of plus zero, 자, 얘랑, 얘랑, 그죠? 여기 보이죠? 얘랑, 이 파트랑 한번 묶어서, sine x, sine x가 있으니까, 그죠? 어, 얘는 sine x를 묶어서 빼면 되겠고, 자, 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limit as h approaches to zero, 그죠? 그럼 cosine x를 앞으로 뺄 수 있겠네? 자, cosine x, limit as h approaches to zero, 얘는 sine h over h네요, 그죠? sine h over h가 되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 제가 여기 밑에 쓰면은, 마이너스, sine x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sine x를 빼게 되면, limit as h approaches to zero, 자, 남는 거는, sine을 뺐으니까, one minus cosine h가 남겠네, 그죠? 그래서, negative sine times one은, negative sine이고, negative sine times negative cosine h는, plus sine x, cosine h가 되겠네, 그죠? 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two special tricks에서 뭐를 배웠죠? 요거는, 요거는, 원이라고 배웠죠, 그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squeeze theorem에서 다 봤죠, 그죠? 자, 요 파트는 뭐예요, 얘는? 얘는 zero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cosine x times one minus sine x times zero가 되니까, 자, 요 파트는 그러면 zero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cosine x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unction f, function f, function f, function f, x가 sine x로 주어졌을 때, 이거의 Delivative는 어떻게 된다고요? cosine x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definition of Delivative를 통해서, 그죠? limit을 통한 definition을 통해서, 저게 다 증명이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자, 왜냐하면 워낙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주 좋고, 기억을 못하셔도 되지만, 이 공식 자체는 꼭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f, theta가, 2 theta, minus 3, sine theta에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Delivative, 뭐 요렇게 써도 되고, Delivative of, f, 요렇게 쓰셔도 되고, 이제 우리는 편의상, 편의상 그냥 prime으로 쓸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f prime은 어떻게 돼요? theta에 대한 Delivative, 얘는 2죠. 그죠? 얘는 minus 3, constant 그대로 있고, 요거의 Delivative of는 cosine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렇죠? 2번, 자, 공식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2번도 f theta네요. 그죠? 자, 2번 보시면 3, cosine theta, minus sine theta over 4, 요렇게 나와 있네. 그죠? 자, 요거의 Delivative는, 자, cosine은 Delivative 하면 negative sine이라고 우리가 봤었죠. 그죠? 그럼 negative 3, sine theta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얘는, 얘는 다시 쓰면 1 over 4, sine theta니까, 1 over 4는 뭐예요? constant고, sine theta에 Delivative는 cosine theta가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